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판매상과 도매상을 연결하는 중간 상인 행세를 하며 돈만 가로채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상위 랭크된 판매업체 일괄적으로 거래 제한 문자를 보내고 거래가 성사되면 돈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A씨. 한 달 전 자신을 판매자와 도매업자를 연결해주는 중간업자라고 소개하는 B씨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성인 덴탈 마스크를 개당 360원에 판매한다. 재고 96박스를 전부 사면 330원으로 깎아주겠다며 기존 거래처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매 받은 가격보다 저한테 파는 가격이 더 저렴한 거죠. 두 번 거래했고 세 번째 거래는 일단은 먼저 입금을 되게 빨리 요구를 했어야 그분이. 그런데 A씨가 500여만 원을 보내자 B씨는 돈만 받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와 똑같은 피해를 본 판매자만 3명이 더 있었고 B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자 이들에게 물건을 제공하던 도매업자 역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건이 특판처럼 나오는 물건이라서 메리트 있는 가격 공급 가능하다고 접근을 해온 거죠. 혹시 얼마나 사기를 당하신 건지 정확하게는 638만 원이에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B씨는 포털사이트에 상품을 검색하면 랭킹이 높거나 우수 상품이라고 추천하는 업체들에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거래가 성사되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한 상황.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며 피의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